자 그러면 오미 연합으로 렛츠 길이 가볼까? 뭐야 소텐머리에서 가야돼? 아 귀찮게 야 한번에 갑시다 땀을 줄게 소텐머리까지 택시탄 다음에 또 소텐머리 택시타고 오미 가야돼 전설의 극템도 두개 있으니까 말쥬 아마 남바도 이제 연락 쐴걸요? 남바 개쎄고 주인공도 개쎄줬어 주인공 개쎄인 세틀라이트 빔 한대 맞으면 상대방 퍽 가버리는겨 자 가보자 우미 연합으로 다 없애버려야죠 미쥬 오세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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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오우미의 본부에 오우미가 왔어요. 바로 앞에서 오우미가 왔어요. 왜.. 왜 여기 왔어요? 아마도 아rakawa의 고장도 있던데. 응? 아마도. 아마도 더 기다려주세요. 手が空いたら俺の方でこっそり会える場を手配しますから そう言われてもう何時間待たされてると思ってんだよ だから俺の連絡を待ってから横浜出てくれって言ったじゃないですか 言ってたような気もするな 気もするって俺ちゃんと言いましたよ でも来ちまったものはしょうがねえだろ 俺の気持ちも察しろ とにかく一度そこは離れてください 本部の連中にも兄貴の顔を知ってるものがいるかもしれません やばいですって 全然やばくねえよ オウミの連中がうろちょろしてるようには見えねえ さっきから見えるのは出前のアンちゃんたちだけだ なんならそいつらに紛れるやスルッと入り込めそうじゃねえか 入り込むって本部の中にですか? 冗談言わないでくださいよ メズ!俺はおやさんと早く空いてんだよ カムロ町であの人に撃たれてから 俺はずっとそればっか考えてたんだ わかるだろ もういい おめが止めても俺行くぞ 待ってくださいよアリシー おやさんは本部のどの辺にいるんだ いやだから まだ教えないつもりか そうかそうか じゃあ 中にいる人間から無理やり聞き出すだけだ もうマンモアがありだな もうマンモアがありだな おおう おやさんが見つかるまで 片っ端から全員ぶちのめしてやる あ、兄貴… でも お前が教えてくれりゃ 揉めねえように努力する それ約束するぜ おやさんは 本部の奥 龍の舞って部屋にいます 龍の舞だな 一人でいるのか? いえ 客人と一緒です 三人ほど わかった ありがとな 三つ お、兄貴マジでやるんすか? よし おやさんの居場所が分かった 強引に聞きやがって じゃあ行くか 待ってくれ 行くのは俺一人でいい 大丈夫だ ねえ、みんな 俺 ここまで付き合ってくれただけでも感謝してんだ 今 ここで抜けてもらって かまわねんだぜ おいおい 今さら何言ってんだよ そんな水臭いこと言われると 何か悲しいな その通りだ 俺ら観光で大阪まで来てるわけじゃねえぞ いいもの持ってきたよ いいもの持ってきたよ へへへへ ケダル? ビザ? オカもちがあったから 拝借してきた ま、大阪は楽しませてもらったけど 俺だって観光に来たわけじゃないよ 俺だって観光に来たわけじゃないよ これでスムーズに進入できればいいですね ねえ 仲間違えない 仲間違えない ありがとう みんな 仲間だから うん オーライ! オーライ! オークやオーク! まっすぐ行って 奥の駐車場に入れてくれ それは控えすな 場所わかるか? わからん おい! 誰が案内しとってや ねえ こっちやで 出前の人たち 足元を気ぃつけてな ほんまみんな腹すかしとるさかいな 出前を首なごうして待っとったんやで あとなんで止めれんねん 誰か確認せや おい、さかいはまだかいな さかいが来とらんちゃうか? おやさんはオークにある リュウの街ってとこだい みんな 怪し産りなよ ふふふ ザさんはオークにある 신돌이 왜 이렇게 많지? 아 저거 먹고싶은데 그 사람 보초인가? 그렇겠지 우리처럼 숨어들어온 녀석이 없는지 경계하는 거겠지 지금 심한걸 들키면 상당히 위험한데 어쩔래카스카 여기까지 왔잖아 물론 물러설 순 없지 그만해 맞아 그래도 보초한테 들기지 않게 신중히 가자고 그래 애들을 따라오라고 장비 바꿔야된다고요? 아닌데요 장비 그대로 있어요 장비 그대로 있음 저기까지 안 들키고 가야되는거 같죠? 장신구라고요? 아 맞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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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썼지? 아 맞다 그거 그거 썼어 어딨냐 좋은거 그 부정 부신 땡큐요 어? 보통 이런데 아이템있지 않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아무것도 아니야 보통 이런데 숨겨진 아이템들이 많긴 한데 어? ㅋㅋ 으쯔 미스시켰다잉 하핰 이깔이 보이나 핸드업 라이브 에그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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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 으 으 으 복합강점 금강빈을 가봐 그다지 좋은걸 안주네 스마이 이쪽으로 가면 됐는데 뭐여 뭐 뭐 뭐 뭐 마보녀석 특상 아들김 뭐 잠입정도야 껌이지 이거 몰래 등 뒤로 가서 촛 나뉘는건 없냐 몰래 등 뒤 촛 갈기고싶은데 보통 이런데 아이템이 있거든요 운영반단조끼 딱히 안먹어도 될거같애 딱히 안먹어도 될거같긴 한데 어 뭐야 오 그럴듯한 무늬분 이하피 용해방인가 빨리 눈에 띄는 장소는 없었잖아 가버릴수 밖에 없겠군 좋아 가자 군덩어리는 뭐고선하지 요리킹 조리킹에 나올거같은 철가방을 버리면 안되냐 안бу구 아 아 정스털 앗 아 dessus 아 깨비 진짜 쓸모없는것들만 주네요 아 알겠 철 나막신 별거지 나막신 용의 각방보다 좋진 않을거 아니야 순발력 개떨어지구요 공격력 8올라가는데 장난해? 꺼져 난 류는 마니아 류는 마니아 류는 마니아 류는 마니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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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고맙습니다? 아니... 오늘 여러분이 기쁩니다. 우리 둘이 직접 수업하자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분이 없지? 흥뚱대. 뭐죠? 당신은 이름이? 저는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맙습니다. 괜찮은데, 여태의 일을 잃어... 이름을 부탁합니다 음... 빨리 말해 카스가입니다 카스가가 제일... 공명제냐 아, 아드리브 힐야 부터가 없네 휴... 왜요, 이름이 정말 이래 잘 됐는데 헤헤헤헤헤헤 . 으헣, 유 김. 아이고 무슨 꽁뚱쟁이야구. 오오오오우 이리와 이리와 구라해 나 나 나 나 뭐야, 제 자신들 약해 자신들 말이야 메가 소잉 1명이면 끝날 것 같은데? 오오오오오 개스해 역시 준설의 배트다 없애신 크리드 찍니? 그게 숨긴거에요? 저기요 숨긴겁니까? 아하핫 아하핳 아하핳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아니? 어핳 마지막이 여기 왜있어? 너무 잘해버렸어 잘해버렸어 나는 너무 미안해 죽을땐 마지막이 여기있어? 사이지마도 나오네 사이지마도 나오네 사이지마도 나오네 사이지마도 나오네 사이지마도 마시마 여기있었어? 왜 오미에 있어? 사이지맛 나한테는 상상의 생각들 이런 관련된 관계가 사이지맛 보컬 이런 관계가 잘 알아듣는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관계가 잘 알아듣는다 알지? 뭐 생각하는 마시마 어? 알잖아. 어? 알잖아. 전 동네의 감옷 짓게 마지막 조 조장 마지막 거로 전 동네의 짓게 사이지마 조 조장 사이지마 타이가 전작가의 주인공들이죠 고로짱? 마지막을 쓰러트려라 와 등장심도 있어 1대4네요 그렇다면 펜더 끝부터 간다 펄쎕 와우 아니 갈기 단거니? 어 이건 좀 다네 풀치했지? 간다 치오스임권 음주의 상세에 따라 회심률이 상승하는 그런 공격인데요 와 쎄다잉 어 이것도 좀 쎄다잉 펜덤은 좀 안되는 것 같으니까 일단 이목 펜쎄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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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이게 뭐야 드디어 마지막 씨? 펜쎄다잉 이미 그렇게 했다lower Better than gas 여기서 분실을 쓴다고? 천진만이야? 봐라 이게 바로 사장 파워다잉 쟤는 마지막 옥격? 간다 열기 감옹 개그? 오우 개쎄 오우 야 처우 죽겠다 회피열증가? 그렇다면 우리는 딜리버리다 딜리버리로 딜리버리 딜리버리 도로시쿵 도로시쿵 딜리버리 ㅋ ㅋ ㅋ ㅋ 탄102시라고 문신은 다 처리했구요 아니 마이지마까지? 아 마이지매도 오네 이응 이응 다 풀고 예 약간 위험하거든요 먹어야겠다잉 냠냠냠냠냠냠냠냠 어엇 한번더 300 어우 미치 너무 센거 아냐? 네트 라이트는 안되고 디버프는 안걸릴거 같거든요 하필 밤에는 출연이 안되 어차피 마나도 회복시켜야되고 아 스템이나 요열? 아니 이걸 피한다고? 호우 우우 우우 일단 마지막 부터 없애 마지막 부터 없애 오우 시 오우 시 아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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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이요 가면 마지막 자리거든요 주인공 죽을지도 몰라 적당 처방 하나 먹어 와 안 먹었으면 죽었다 오우 으아 중기야 가서 한 대 먹여 안 돼 남바 남바 남바는 살려야돼 확률로 불화시키는건 좀 아니야 그래서 5분 구우상재를 쓸 수 밖에 남바 일어나 와 와 400달았어 먹고 MP 채우는 김에 마지막은 죽여야겠습니다 후우 후우 읏쎄버렸구요 이리와 으어 으어 하아 아 캥 65요? 비치 이거 밖에 안되라? 흐흐흫 얌 에비 세우고 아 얘 죽겠다 초우 어 죽었으면 어쩔 수 없지 오우 초우를 살리고 싶긴 한데 살려 가돈! 고아구의 솔 많이 나는구만 팬더스에 이게 안다니깐 이걸로 해야겠는데 이것도 잘 안다네 온다고 하면 달려나? 온네 기리기리 오오 뒤질뻔 레지탈 뻔했네 오우 고글대요 와 뭐야 이거 아드 잡기요? 그러려면은 개 써야 되거든요 형사님? 근데 형사님 지금 템을 안 끼어놨어 형사님 못써 가돈! 와구의 솔? 아냐 회복 회복해라 그냥 땅초밥 따귀가 안송했어 세틀라이트지 역시 한 명이 상세한테 세틀라이트 쓰는건 좀 그렇긴 한데 역시 세틀라이트다 핸드백이요? 근데 딱히 안 박으면 될 듯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가돈! 와둔! 워구의 솔! 격지 신만 좋네 마지막 고로 타이지마 타이가 야쿠모 정보 귀신의 리스트밴드 좋네요 저거 특기 공염무도의 급배였다 잘 때가 제일 좋아 뭐야 저거 전 파이팅 식당 땅초밥 생각해봅시다 격렬 그래 하하핳하하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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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네 아 아 오 뭐야 도지마 다이고 내가 모를 뭔가가 많이 있구만 그래서 고로하고 얘네들이 있던 거구나 내가 정말 아름다운 거구나 6학년이 많아 이 녀석은 완전히 낫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은 내일이라고 말했었을 때 마島의 오리지기 내가 더 얘기한다고 말할까 oudsha 2人ともまたやるつもりなのか 手出しはさせねーぞ あらかわ 大丈夫だ 俺も 以上たらしねーよ どうだかな だったら俺らに信じさせてくれ ああ 言葉を尽くさせてもらう みんな入ってくれ 龍のまに 今まで全部説明해 줄 거 같네요 ふん つづきは今度やな かすが一番 つかすが一番 もう 한번いきなり trong つくった好了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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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큰 그림이 큰 그림을 하고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해산해봤자 어차피 다른 조직이 또 나올 거 아니야. 왜 해산하는 거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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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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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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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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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두번 찍는건 그거 위생근데지 한번 입에 냈던걸 그 뭐시냐 그 입에 들어갔으니까 그것 때문에 금지인걸로 알고 있는데 뭐야 이 나토 오케이 만치도 사고요 가자 어디 보자 어느 집에서 밥을 먹고 갈까 그냥 여기 빵집에서 먹고 가자 이라っしゃいませ 응? 이라っしゃいま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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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움냐가 많이 있어요 두 개밖에 안 써서 이 정도면 괜찮을 거예요 아마 아마 10번 구활시키겠어 가자 오미여나 본보로 가야겠죠 이라っしゃいま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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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어 어 맥주 텐덤 텐덤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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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정말 관심이 있었나요 그는, 만약 이가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그는 당신이 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나요? 그럼요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즐겁게 해주세요 期待していいぜ。何しろ近江連合がひっくり返るような騒ぎが起きるんだよ。 何? 偉人城でしたこと。今度はあんたらがされる側だぜ。 何か? 思い出した。 あれは元スーパー兵級のボクサーだ。 挑戦者からの八王朝に乗って、結局支払いをしぶった連中を殴り殺したっていう野郎だ。 あれは元スーパー兵級のボクサーだね。 あれは元スーパー兵級のボクサーだね。 あれは先例が古いのかな? これは元スーパー兵級の記者です。 あれは NOT猪柄じゃないですか。 ورーサクサーの義。 ザカーが desarrollo風味사でいいです。 ウニュアに登って。 あれは元スーパーです。 お混戦しました。 オスカ敗戦です。 はなさ はなさ オスカトか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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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well... 치릇 치릇 오, 오키에 쓴다 반영 구조 영앤 프리 조건 없어 잠깐만 이거 전체 공격이야? 전체 공격이네 아 이거 쓰기 아까운데 이따가 쓸까? 다음 턴 다음 턴에 쓰자 지금 쓰기 좀 아까워 지금 쓰기 좀 아까우니까 다음 턴에 이거 쓰기 모르겠는데 오라!!! 오라!!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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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렉 … 매게 캐릭터.. 사라.. 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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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류짱? 아니 키류짱이 여기서 왜 나와? 전 도성의 4대 회장 키류 카지마 키류짱이 더 큰 재현 salah 키류짱이 더 큰 재현 크gren이 더 큰 재현 저도 이제 변경할 테니까 아... 역시 우통 까야지 야쿠자는 저 우통 믿는 기술을 꼭 갖고 있어 우통을 한 번에 벗는 기술 아무리 단추가 많아도 말이지 간다 1,2버리 어.. 마지막으로.. 아니 사이즈 만들고 가자 바로 옆에 있는데 전화 걸어버리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흙 아 입사에.. 와 미치지 홀라센데? 아 무슨 나루토 보는 줄 알았어? 나루토 연출 보는 줄 알았네 됐어! 텐션이 올라갑니다 잘 성장될 줄 알았네 이제 전부... 다 됐어 아직 끝나면 안되는데 마지막 장이 남아있는데 이 시간은 또 다른 장이 남아있고 이제는 더 좋은 장이 남아있는데 그는 더 좋은 장이 남아있지 않음 그럼요, 카스가 하나씩 남아있어 뭐지? 요 유지 赤ちゃん… 죄송합니다. 내 몸을 못 듣고있지. 이것을 머물러 가고 싶습니다. 당신이 반응을 못해. 당신이 반응을 데려다니는 것 같지. 아브데이 어디 갔지? 아니... 그녀가... 주제적이었지요 하하, 그렇군요 좋은 친구를 가지고 계신다 응, 좋은 거 고맙습니다 오야쌤 지금까지... 정말 잘생겼어 이즈 흐흐 흐흐흐 흐흐 흐흐 오야쌤 흐흐흐 이제 여기 일은 끝났고 이제 나머지는 그것만 나면 되나? 이진초 해체를 해도... 다시 모이는거 아니야? 어차피 모일 수 밖에 없지않나? 다른 녀석들이 그 뒤는 어쩌려고 그러지? 다시 이진초에 돌아왔나보네 다시 이진초에 돌아왔나보네? 오이 오이 잠시만요 그게 뭐야?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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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뭔가 이상하다 뭔가 게임이 끝날려고 같은 그런 분위기가 풍겨지는데 아직 해결 못한 사건이 좀 있지 않나? 설마 게우스의 키마키나급으로 엔딩 날려는 건 아니겠지? 그 말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그가 하는 게 좋지? 흠진이 진심으로 일찍을 안 한다고? 우리 사장에서 40년 전 일찍 되죠 내가 쓴 것은 무언가 없는 건가요? 아니... 나는 뭐 Justina 俺が勝ち目はないし。 俺なんかがおやつさん飯に誘うのが、身のほど沖まえてなかったっつか。 バカヤロ。 俺はこの年で何の肩書きもなくなったただのジジイだぜ。 飯食う相手に身のほどもクソもね。 オウミ連合の解散届が出されて、ソテンボリは落ち着いているんですか? まだみんなと戻っているみたいだな。 オウミの組員たちも、マジの仇のみなさんも。 百年続いてたもんが急になくなっちまったんだ。 それも当然だろ。 オウミのはめっかえりが暴れたりは。 あっても誰が仕入れてるだろうな。 解散届けよう。 あれだけの大人数で止められなかった。 言い方悪いな。 奴らのメンツは今回の一件で丸潰れ。 そんなのが今更騒ぎ立てたところで、恥の上塗りだ。 そこまで見越しての計画だったんですか? いや。 やれることをやった結果ってだけの話だ。 先を見越しだんだんだって。 そんな余裕は俺にはなかった。 ところがそんな風には見えないから。 親さんは役者なんすよね。 想天堀の一件で、マサトは怒ってるだろうな。 怒り狂ってるはずだ。 何の相談もなく。 あいつが後ろ盾にしていたオミレンゴを解散させたんだからな。 あいつの感触だけは、 俺の昔から弱らされたもんだ。 いくつになってもそういうもんは、 変われねえもんなのかね。 親子ですからね。 だが、そう軟気なことも言ってやられねえ。 え? 六代目は私は、 あいつが都知事になる前からヤクザ組織の解体を考えてた。 むしろ、 マサトが俺に登場会を売るように迫ったことで、 その計画が早まったって見方もある。 マサトは、 自分の権力が膨れ上がる味を知っちまった。 それが大きくなりすぎる前に止めてやらねえと、 あいつは身を滅ぼす。 きっと、 手にしたもの全てを失ってしまう。 そんなあいつの姿を、 俺は見たくねえ。 むしろ、 ドレオニーマグロがやじ。 さあ、 そろそろ行くか。 オヤサン。 うん? さっき、 何の肩書きもなくなったって言ってましたよね。 じゃあ、 この先、 オヤサンはどうする気なんですか? これから何を? 六代目は私たちは、 組織を解体した後、 やっぱり極道でいることしかできねえって、 人間が山ほど出ると思ってる。 実際にはそうだ。 そういう行き場のない奴らのために、 それから何かしら、 方法的なアウケサラを作りたいと言ってた。 その時期が来たら、 俺もそれを手伝ってみたい。 法則的な男性? なるほど。 じゃあ、 体は空いてるんですね。 ああ。 え? 何して時間つぶして、 おまえ。 丁寧向けたサラリーマンってな。 こういう気持ちなのかね。 じゃあ、 俺はオヤズさんの子分でいる自分が一番好きなんですよ 16年に命を助けてもらって以来 ずっとです 俺はお前を マサトの代わりに無所に生かしたんだぜ 18年後だ クビのためだとウソまでついて でも 그래도 정확하게 지킴 수 있었지만 그에 대해 이만한 것 같은 주에 질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상승을 지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방금 돌아가고 있으나 그는, 당신이 환경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俺がお前にしてやれたことなんていくらもね。いくらもねえところか。恨まれてもしょうがねえことしかやってねえんだ。 じゃあ俺に少しでも悪いと思ってんだな。 また俺を小分にしてくださいよ。 く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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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쌍둥이? 그건 아니었고? 깜짝이야 설마 진짠가? 아니겠지? 저기요 뭔지 내일 못 볼 것 같은 얼굴이었는데? 죽을 것 같은 얼굴이었어 아니지? 여기에 뭔가 플러그가 세워진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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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2장이 끝이 난다 이제 거의 클라이 망스로 온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내일 엔딩 보면 되겠다 네? 네? 네?